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동북대학교 정문에서 쪽문 사이에 있는 아담빌이라는 곳입니다. 아주 가깝습니다. 이렇게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면 싱크대와 세탁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오른쪽에 이 부분은 신발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옷장과 공부할 책상이 붙어 있습니다.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욕실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대현동 경북대학교 쪽문 쪽에 있는 아담빌 원룸이었습니다. 창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빈방점 co.kr에서 아담빌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